이 성경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? 이긴자예요 이건 설계도니까 단지 이 설계도로 무엇이 이긴자가 나타나면 이 설계도는 그 이긴자를 찾다가 하나의 주소에 불과합니다 약도 지도에 불과해 지도 그럼 이 지도를 가지고 누구를 찾았으면 이긴자를 찾았으면 이거 뭐예요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사실 그렇죠?